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초기부터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았던 곳이 바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바로 어제 2월 21일 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첫번째는 최대집 회장의 주장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검지조치를 시급히 실시해야 된다.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속속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검지조치 없이는 코로나19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중국발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코로나19의 진압작전의 해법이란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국검지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론적으로 감염 원인의 대규모 유입을 검지하지 않고서는 모든 방역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그런 결론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인 전면 입국검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41개국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 대집 회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영화관, 세미나 등등 어떤 상황에서든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에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신천지라는 그런 종교집단의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란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최 대집 회장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예상 가능한 미래, 예상 가능한 상황을 정책 위반자들에게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치과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예상하고 싶은 미래를 본 거죠. 보고 싶은 미래만 봤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전개가 되게 됐습니다. 최 대집 회장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장입니다. 선별진로소에서 진로를 거부해서 방역망이 뚫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진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선별진로소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전담병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전담병원에 지정되지 않으면 의료 확진자가 한 번 다녀갈 때마다 언급실이 폐쇄된다. 전국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과 같은 체제를 계속하게 되면 전국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이 최 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료 지식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는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론화된 진로소를 개설하고 나머지는 환자들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이원화되는 체제를 나가야 조기에 수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최 대집 회장 이야기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일반 진로 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해야 되고 일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면 코로나19의 일반 중증 환자 등 환자 수 사망자가 다수 나올 우려가 있다. 군사 작전을 하듯이 정부가 빨리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 아쉽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론화 체제가 아니고 이원화 체제를 도입해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고이고 굉장히 이렇게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최 대집 회장은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최근에 확진된 75세 남성이 고열이나 기침 정상에도 선별진로서 3곳에서 대짜를 맞았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환자는 정상 발병 이후에 13일간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높죠. 의료 시스템의 붕괴 문제를 우려하는 점은 정말 주목해야 될 그런 반응입니다. 최 대집 회장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를 못 구해 난리다.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돈을 주고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의심 환자 때로는 확진 환자를 진료하게 될 의료인은 가장 높은 감염 위험을 안고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의료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태가 훨씬 심각해진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대집 회장은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인데 내가 정치적 덕시를 따져서 말을 하겠냐. 제 주장은 개인의견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견을 모아준다는 것이다. 아마 여당에서 최 대집 회장이 중국 입국 금지론 같은 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집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최근에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 매우 정치적 색채가 되어 있다. 최 대집 회장 때문이다. 어떤 의학적 판단을 떠나서 정치적 판단을 대한의사협회, 특히 지도부가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항상 이 좌파진영의 인사들은 늘 그런데 익숙하죠. 자신들이 너무나 그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정치적 업무를 꾸미는 자, 정치적 공작을 행하는 자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남들도 다 정상인들도 그렇게 정치적 업무와 정치적 공작에 능숙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경제정책에서 보였던 경직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번 코로나 진압 사태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등해가지고 실물경제가 초토화되어서 아우성이 많이 나오더라도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발휘해서 자신이 추진해왔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경제정책들에 보였던 경직적인 태도를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트랙타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겠냐는 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솔직함과 유연함 이 두 가지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한국에서 박멸하고 대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솔직함과 유연함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